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모두 삐져졌어 으하하하 피자는 내가 가져간다 피자를 찾으며 선물이 되지? 시청자분들이 있을텐데 구독, 좋아요, 빨리 옛날 내적에 피자를 아주 잘 만드는 국민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란머리 외국인이 소문을 듣고 미쿡에서 피자를 사러 왔습니다 잠깐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전설의 피자입니까? 김민 이거 그냥 가져가도 돼요? 어떻게 가져갔어? 으하하하 피자는 내가 가져간다 피자를 찾으며 선물이 되지? 김민 지금 악당이 피자를 가져갔는데 피자 다 찾으면 선물 준다는 거죠? 제가 여기가 사이즈가 너무 큰데? 잠깐만 여기서 피자를 찾는다고 어떡해 선물 사준 거 맞죠? 악당아? 조지 따가랑이예요? 찾아오세요 김민 빨리 숨겨진 피자를 찾아보자 잠깐만 여기 가볼까? 여기 돌아가보자 위로인데 위로? 제가 여기서 피자를 어떻게 찾아? 여기 올라가보자 위로? 잠깐만 여기 없어? 없죠 올라가보자 그러면 제가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어 잠깐만 아빠는 왜 올라갈 거 같아? 따라와서 여기 돌아가보자 따라와 보라고? 어디 길이 있어? 아 여기 길이 있다 군민 가보자 야 피자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지금 찾아야 돼 잠깐만 어디 숨겨놨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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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흔들 다리야 흔들 다리 우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여기? 잠깐만 꼭대기에 숨겨놨나? 군민 같이 가 잠깐만 이건 뭐야? 매달리기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난 안 떨어져 난 떨어져 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보자 먼저 밑금트 타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보자 찍çe 오! 안 떨어져 찾았다 찾았다 주민이가 나를 찾았어 누 Gerade이 총 5개 남았다 가보자 빨뜸 재 cią 두 개 두 개 어? 타고 내려가보자 같이 가 너무 빨라 너 얼굴 잘 씻고 있어? 너무 빠르다고 어 꼭대기다 어 탈사 두개 두개 여기 타고 내려가보자 왜 이렇게 빨라 국민 어디갔어? 호빈 중증한 곳 찾았어 빨간 곳 빨간 곳 가볼까? 저기 위까지 다 찾아봤으니까 닌자 챌린지 여기에 찾아보자 산인데 산?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마스터하면 닌자 되는거에요 닌자 와 여기 엄청 힘들어 와 여기 거미줄이야 여기 찾아보자 나 아프는 곳이야 여기 싸우는 곳이라고? 자 나랑 싸우자 넘어지면 지는거다 안 뛰는 안 뛰는 질 넌 나한테 안 뛴다 악당이다 진짜 악당 악당이 되겠다 악당이 되겠다 빨리 찾으러 가자 이제 뭐야 국민 닌자처럼 너무 빨라 길이 막혔어 내려가자 미루야 미루 지금 지하까지 내려왔어 여기 떨어지면 안돼 그달려 아직 아직 안빠부터 갈게 점프 점프 오 성공 왜이렇게 잘해 아 괜찮아 국민이 워낙 빨려 국민 한번 가보줘 흔들릴 날인데 국민이 왜이렇게 빨라 오 너무 빨라 너무 흔들려 국민이 날아다녀 지금 도대체 뭐를 저 껍데기에 숨겨놨겠지 국민 갈 수 있겠어? 오오오 오아 오우 잠깐만 이거 이거 마스터하면 닌자 될 수 있나 봐 카카 오오오 오 승부 저거 어디야 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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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거의 꼭대기거든요 피자 찾기 힘드네 오 다 왔다 피자 어디있어 군민? 뭐야? 어디있었어? 여기 이렇게 성공! 총 몇 개 차라리 보자 지금 모양을 만들어봐 반댔다! 3개 남았어 이제 여기 출구를 또 찾아야 돼 우리 빨리 탈출해야 돼 군민 닌자마스터 가자! 어 여기 뭐 새로운 길이다 기다려봐 군민 도와줘! 군민 저기로 가자 살려줘! 우린 합동으로 해서 내려가자 여기 잡고 됐어! 이거 마리아님 내려주는 거잖아요 거미줄을 피해서 흔들다리 군민 내려간다고요? 군민 빨리 와! 이 빨간줄을 타고 내려가야 돼 군민 딴 데로 갔어요 군민 저거 봐 이거 저 끝에도 뭐 있는 거 아니야 군민? 군민 여기 없어? 저거 어디야? 여기도 막혔어 여기도 막혔어 여기도 막혔어 어 저기다 후! 오! 이제 등길 나왔다 등길 다음 목적지는 경찰서거든요 군민 어딨어? 군민 올라갈게 기다려 여기 안에 피자가 있는지 뭐야 이거? 여기 이리와 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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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숨겨놨나보다 내려가자 군민 여기 밑에는 다 찾은 것 같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찾을 것 같아 빨리 악당이 다 먹어버리기 전에 내 피자! 내 피자! 선물 주는 거 맞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찾는 사람이에요. 귀가 엄청 커. 다음 주부터 가보자, 군민. 제가 이거 배달리기도 있네. 군민, 와봐! 저거 뭐야, 근데? 뭐야? 여기 있었어. 이 사람은 뜻이네. 군민, 한번 입어봐. 궁금하다. 궁금하다. 우와, 됐어. 오줘라, 좋아, 좋아. 아빠가 한번 꼭대기에 매달려보게. 군민 해봐, 군민 해봐. 우와! 아빠 해볼게. 군민 어디까지 군민 해보자. 우와!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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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붙잡아 붙잡아 붙잡아. 아, 지금 군민 제대로 붙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와, 지금 아빠가 손에 뗐는데도 군민 잘 붙어있어. 어떡해. 스파이더미, 스파이더미. 이렇게 안 보내주세요? 군민 집에 갈까, 이제? 집에 갑시다. 우리 군민 안녕. 군민 안녕. 이제 안 떨어져. 아, Brave. 그런데 우리도 이것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순발력 게임 같은 거? 이거 먼저 해보실래요? 붙여서 찾는 거거든요. 해봐, 해봐. 하나를 못 잡어. 진짜 순발력. 아니, 이런 높을 떨어. 제가 참았을 때 여러분. 너디야 하나를 무시하더니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하나 봅시다. 봐봐요. 이거 어려웁다니까. 봐봐. 이거 못 탄다니까. 아니 복립을 못 다면, 하나도 못 탄다. 마지막 하나밖에 없었네요. 어려운데. 노래방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게임. 풀스 풀스. 우와 새로운 세계야. 어우 천천히 돼. 마지막 하나 찾아야 되는데 춤춘 때가 아니겠군요. 신박한데요. 노래방 춤추는 거에 막. 야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는데 잠깐만. 근데 우리 빨리 피자 찾아야 돼. 여기. 근데 여기 예쁘죠? 아 여기 인기 많네. 티모븐 기다렸거든요. 피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 지금 들어왔거든요? 와 근데 여기 바닥이 너무 폭신한데? 국민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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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간다. 지금 국민이 지금 다리 지금. 국민이 통화. 아 저거 큰 거 있다. 마리아님께서 지금 여기서 착용을 하고 있고요. 밀어줘 밀어줘. 축구. 아 잠깐만. 축구 공민이 들어온. vap인아님도. lier 곰이 돌아간대. 공민이 지금 뭐 해줘요? 곰이 공격. 踏냐. 대회? backup. 곰이 공격 위 Actually Shanxation에shirt 맞아. 나 봉니다. 축구 공שיםicherung. 까 sensible이다. 왜 이런 놈을 말해. urpose добрaiser. 이거 Beispiel 우리 아이가 왜 그래요? 아 근데 지금 피자는 안 찾아요? 아아! 간다! 아아! 아아! 아빠 이거 너무하네 우리 알뜰한테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잠깐 피자는 안찾아요? 돌면서 피자 못봤어요? 어! 뭐야! 어! 잠깐만! 자, 이제 맞춰보세요! 이런데 모자란 거 아니야? 오!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6조각을 완성했습니다! 와! 성공! 그럼 선물 주시는거죠? 이리와! 어디 뺏겼어! 뺏겼어! 없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뭔 소리야 지금! 저 사람이 악당이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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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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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